안녕하세요 턱스피싱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한치낚시에서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만들어본 대리만족 영상입니다 제가 사용한 낚시장비는 아래에 더 보기를 눌러주세요 만약 한치낚시가 처음이시거나 올해 아님 내년에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전편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징어는 어디야? 오징어는 엄청 많아 앵글은 저거 잘하는데? 오징어도 나쁘지 않아 이게 고기가 일로 오는 걸 아저씨가 다 끊어가는 거래 이렇게 오는 건 얘가 끊고? 예쁘네? 야 좋은데? 나이스 오오 오오 쩔요? 쩔요? 축하합니다 파란 땡땡 그냥 이것저것 다 묻은데요? 뭐해 더 잘 타고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이히에에이 예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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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οι Aquile 유의상 나이스 우와 커요? 진짜 커요 오오오오오 오! 영국의 영아야! 아! 아.. 고맙습니다. 고정 감사합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몇 부터인데요? 저거 15 15 청하이 시켜 이거는 20 저거 오징어 같아요 이거는? 뭐 알지? 잘 치네 잘 치네 잘 치네 너 자자 더 컴이 치더라 야 잘 치네 잘 치네 잘 치네 잘 치네 잘 치네 절대 오지 마라 절대 오지 마라 이 시기 이 시기 맑을 때마다 놀아도 되는구만 네 지금 3분인데 3분 주까요? 3분 주께 3분 주께 네 3분 주께 3분 주께 3분 주께 네? 5분 주님 15분 Pandemie 4분 주님 5분 주님 Eden 양think 1분 주님 4분 주님 드디어 nobody eter 5분 50k 중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자유지마 잡잖아 우와 좋다 자유입장 모태장에 올라왔어 자 자유 선수 1번이면 계속 밑에 오우 not bad 30 30 15,14 15,14 15,14 15,14 15,14 15,14 15,14 15,14 15,15 우와 이거 역대급인데 이것도 11,14 15,14 15,14 15,14 오징어 5,14 15,14 15,14 15,14 15,14 15,14 오징어 아 이거 안좋은데 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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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이런게 나오네 이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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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떨어졌는데 이게 붙은거죠 거기 다른거에 대박이네 네 오늘의 조각 나쁘지 않게 했어요 많이 했네 뭘 많이 해 흠채를 3마리 주고 찡찡거렸으면서 많이 했네 이 장이 요런게 하천은 네 여기 좀 올라오는게 많은 네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네 한 마리에요? 네 하치가 비싸데 사이가 갱맥갈로 나온게 엄청 비싸네요 갱갈랑고 5천원 왔습니다 뱅 확인해 아멘 아멘 안멘 감사합니다.